아니, 첫 컨셉 페인인데 줄이라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같이 몇 년은 일한 사이 같지 않아요? 너무 열심히 했는데 우리 커피 한 잔 하면서 쉴까요? 네, 좋아요 뭐 드실래요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아 하나 현성 씨도 아죠? 한 팀장님은? 바닐라 라떼 당 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단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아이스로 뭐야, 엄청 구체적인데 응? 혹시 알던 사이? 나 여기 오는 거 알고 있었어? 아니 너는? 몰랐지 네가 윈더스에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 입점한 건 아니고 디자이너야 아 좋다는 말이었어 고마워 너도 보기 좋더라 응 그 일은 일이니까 너무 신경쓰지마 그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 우리 같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잖아 상황은 좀 달라지긴 했어도 이렇게라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좋아 잘해보자 그러자 그러자 그 기다린다 어? 후배 어 갈게 응 오늘 고생 많았어요 너 얘기 완전 잘하던데요 진짜? 너 아까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우리 우리 프로젝트 잘 되겠죠? 잘 되게 해야지 누나 응 전 괜찮으니까 이제 누나 생각만 해요 잘해보자 응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잘할 수 있어 일을 시장 없게 할게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뭐 신경 쓰이나봐 바쁜데 좀 비켜주지 내가 바쁜 사람 귀를 막고 있었네 잘해봐 놔 내 여자친구 손 놓으라고 어이씨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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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큰일 났어 죽었어 노트북이 너 기계 잘 다루잖아 살려줘 유유 연락이 와도 소홀히 대하려고 했는데 또 설레네 오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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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야 좀 귀찮게 뭐하는 거야 이럴 땐 그냥 사람 불러 아니 그런 데는 며칠 걸린다잖아 오늘 바로 고쳐야 한단 말이야 어떡해 앞장서 역시 오뚱 너밖에 아빠 아 아 무침 마실래 여기 보다 뭐 이건 원래 끄네 이거 응 오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어 대박, 완전 맛있어. 이제 됐지? 나 간다. 아, 잠깐.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도와줬는데 술 한잔 사야지. 야, 대낮이야. 지금부터 술 먹자고? 이거 다 만들고 나면 금방 어두워질걸? 그럼 그렇지. 진짜 금방 해. 조금만 있어봐. 알았어. 이쁘네. 일단 구경 좀 해도 되지? 나 진짜 오랜만이다. 나 진짜 오랜만이다. 나 진짜 오랜만이다. 하나님께. 나 진짜 오랜만이다. 나 진짜 오랜만이다. 덕분에 넌 오늘도 밤새 기다려 궁금해 사실은 새 알지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마시고 꼭 해야 할 말 말고 그냥 둘이 앉아서 나랑 잊고 싶어 아 방영이 되냐? 하는데? 어 어 나 이거 마저 할게 네 뭐지? 빈혁이한테 느껴지는 이 은은한 어색함은? 너 현성이랑 작업하는 것 때문에 네버랜드까지 간다고? 응 아무래도 직접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상 진짜 좁다 어떻게 거기서 걔를 딱 만나냐? 그니까 너 알고 있었어? 현성이 윈더스 다니는 거? 아니 나도 애들 안 만난지 꽤 됐어 그렇구나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 건데 놀리냐? 지금이라도 빠져야 되나 싶은데 네가 왜 빠져? 정현성이 불편하대? 야 불편하면 지가 빠지라 그래 아니 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권협이랑 사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권협씨까지 신경 쓰는 거야? 피곤하게 산다 그냥 너만 생각해 그 프로젝트 네 커리어에 도움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네버랜드까지 가겠다는 거고 맞아 그래서 짜증나 그래 맞아 사랑했던 사람 있는 게 뭐 어디 쉽겠냐 언젠 잊으라더니 뭐야 너 그때부터 계속 임조순 생각하는 거야? 아니거든 보내주라니까 왜 다시 보고 싶어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궁금하긴 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모습이긴 그때보다 나이 든 모습이겠지 야 어 몇이냐? 나 이제 가야겠다 아 그래 잘 가 너만 생각해 너나 잘하세요 야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둬야 아름다운 법이다 어째 너랑 나랑 바뀐 거 같다 간다 잘 가 응 우린 축제 주얼리 에이리 한 팀장님 네버랜드 가셨다네요? 발로 뛰는 디자이너에 아주 뭔가 대박 아이디어가 나오려나? 아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해요? 아니 저도 지금 들었으니까요! 뭐예요? 저 외근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어? 응 완전 맛있어 아니 이거 그냥 다른 데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거든 놀이공원에서만 먹는 그 특별한 맛이 있거든 트러스 나왔습니다 어 네 넌 어떻게 나 보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 같냐? 야 니가 트러스만큼 달달하진 않잖아 뭐? 장난이야 얼른 먹어 이거 식기 전에 먹어 맛있어 응 와봐 응 에이 다 묻히고 먹네 이거네 알겠습니다 내가 되면 나를 울렸댔 빠질래? 스테이 스테이 저 추러스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추러스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현성 어 성호가 여기 어떻게 아 나 자료 좀 하려고 아 아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버랜드 하면 추러스잖아 그치 맛있어? 어 어 맛있네 아 묻었어? 아니 여기 우리 여름에 놀이공원 자주 갔었는데 우리 여름에 놀이공원 자주 갔었는데 기억나? 응 그랬지 네가 여름에 놀이공원 가자고 했었어 남들은 여름하면 바다나 수영장 얘기하는데 참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고 해줄래? 참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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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정현성 놀이공원 추러스 맛도 모르는 거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그건 인정 네 확실히 따른 데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 그렇지? 그렇지? 여름에 놀이공원 가는 게 왜 좋은지 옛날에도 뭘 봤었던 거 같은데 까먹었겠지 까먹었겠지 아니야 기억나 기억나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옛날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 그것도 까먹었지 그랬나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꼭 아 나 일하러 왔는데 이제 일어나야겠다 성욱아 우리 같이 다니는 거 어때? 어? 좀 이상한가? 이상하기보다는 여기 넓잖아 따로 돌아다녀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치?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아니야 나 먼저 갈게 응 수고해 수고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너는 왜 여름 되면은 휴양장 말고 놀이공원 가자구요? 왜냐면 어! 벗었다! 날씨 진짜 좋아 진짜 좋다 그래서 왜 여름에 놀이공원인데? 여름 놀이공원은 보석한 같아 보석한? 놀이기구 같은 거 보면 주얼리 같다는 생각 아니겠어요? 주얼리? 응! 왜 열기구도 그렇고 회전목마도 그렇고 관람차도 그렇고 예쁘게 생겼잖아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휙 하고 돌아가는 거 보면 여기가 꼭 반지같이 생겼어 또 한여름에 가면 태양이 놀이공원 비춰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꼭 보석함인데 그래서 좋아 어? 난 또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네 뭐야 하여간 정현성 답다니까 그러면 이 커플링에 롤러코스터 피규어를 끼우면 보석함이 채워지는 거네? 그걸로 퉁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 내가 보고 응? 나 정현성이야 알지 정현성 아 받고 싶은 게 너무 많네 진짜 뭐가 이렇게 다 맛있게 생겼냐 치킨 고르는 게 그렇게 진지할 일이냐? 안되겠다 너가 골라 너 사주려고 온 거니까 웬일이래 벌써 골랐어? 응 여기 윙봉 마늘 양념 하나랑요 오백 두 잔 주세요 아 그리고 떡볶이도 하나만 줘 넵 아 그리고 파인애플 맛 탄산이랑 얼음 컵도 주세요 넵 감사합니다 왜? 치킨집에서 떡볶이를 시키는 거 치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아 니가 좋아하잖아 같이 먹는 거 반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느껴지네 이 어색함 뭐지? 자 마셔 고기 샀어요 존맛이 너무 좋아요 꼬박 계란 왜 안 먹냐? 너 전에는 윙봉 싫다고 뭐라 하지 않았냐? 아 괜찮던데? 먹어보니까 그치 그런거지 이 윙봉이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긴 해 응 한잔하자 네 짠 진짜 개웃겨 진짜 그랬다고? 아니 진짜라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깔창이 튀어나왔어 근데 깔창이 이만했다고 아 진짜 그래 아 나 눈문나는 것 봐 아 너랑 이제 왜 이렇게 재밌지? 어 나 전화 온 것 같은데? 나 전화 좀 바꿀게 어 갔다 아 아 아 아 D affect 아 네, 권협씨. 제가 컨셉 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보내주신 거에 보강해서 다음 회의 때 제안을 해도 괜찮을까요? 이번에 찍은거에요? 아 느낌 좋다. 아 맞다. 윈더스에서 컨셉 한 아이디어 보강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. 그래? 무슨 아이디어? 그건 회의 때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. 그래. 예전처럼 만나기 위해 그저 편한 친구인 척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해보지만 막상 앞에만 서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. 그리고 자꾸만 기대하고 싶어진다. 뭐야? 갓뚱 잠들었냐? 야. 야 어민이 형. 어머. 어머. 나 화장실 다녀올게. 어머. 아, 네. 응, 됐습니다. 괜찮으세요? 네, 저 화장실이에요. 뭐지?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. 비번은 4885 별이야. 감사합니다. 네, 4885. 안녕. 내 생각보다 나야. 안녕. 좋은 거고. 넌ariamente 딜글 못맹 눌러주면 처리. 안녕. 하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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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, 일어나세요, 저기요. 아가씨 좀 안될텐데. 아, 법이야. 김민아 왜 이렇게 안하고. 너 여기서 잠든 거 아니야. 여기 화장실 남녀 공연이에요? 네. 야. 이 미친 새끼가. 잠시만요. 오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잠깐만요. 사장님, 밖에 남동 났어요. 손님끼리 싸워요. 무슨 일이야, 왜 그래. 저 뒤졌다.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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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가만히 있어. 제가 오늘 맞아 뒤져야 돼. 아, 손님. 아, 손님. 그만하세요. 아, 저 뭐해요. 왜 날 말려요. 맞은 건 남대로 날 말려요. 아, 고객님. 무슨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. 그만합니다. 오해요? 오해? 지금 저 인간이 내 친구한테 무슨 짓 했는지 말해줘요? 화장실에서 잠들래 키스하려고 했어요. 오해? 아, 아니에요. 아, 안 편하니까요. 아니, 제가 너무 취해서. 저 아무것도 얘기해요. 지성장. 지성장. 야, 너 어디가. 야! 나 어디 갈려고! 경찰 불러서 얘기해 주세요. 그럼 지금 빨리 경찰 불러주세요. 저 놈은 콩밥 한 10ml쯤은 먹어야 되니까. 잠시 빨리 불러주세요. 야. 내가 미안해. 많이 무서웠지. . 야정아. 네가 뭐가 미안해? 내가 미안하지? 근데 왜 자꾸 울어? 아, 모르겠어. 하아.. 짜증나 진짜.. 괜찮아?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? 니가 뭐가 한심해? 술집에서 잠들기나 하고.. 네 말대로 칠칠 맞지 못하고.. 내가 너무 싫어.. 잠든 사람 건드리는 놈이 나쁜 놈이지.. 잠든 게 무슨 잘못이야?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..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.. 아이씨.. 그러고 보니까.. 걔 너한테 사과도 안 했지.. 아 진짜.. 너 괜찮아?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잔아.. 그냥.. 반참 거 붙이면 돼.. 이게 뭐야 진짜.. 미안해.. 미안해.. 담배.. 그만해 사과 좀.. 너 때문 아니고.. 그 자식 때문이라고.. 아니 난.. 내가 오늘도 안 벌렸으면 여기도 안 왔을 거고.. 그럼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거 아냐.. 내가 내 친구라서 괜히.. 친구라서 그런 거 아냐.. 어?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래.. 그 말은.. 나조차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이 나왔다.. 그 말은.. 나조차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이 나왔다.. 한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놀이기구들은 주얼리로.. 그 놀이기구들이 모여있는 놀이공원을 보석함으로 표현해서.. 우리 화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.. 보석함을 열어보는 그런 설렘을 드리고자 합니다.. 그리고 그 설렘의 시간이 지나며 익숙함이 되고.. 시간이 더 지나면 그리움이 되듯.. 우리 콜라보 화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자 합니다.. 나 방금 진짜 설레였잖아.. 이거.. 영화야 영화.. 아 완전 대박인데요?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? 아.. 한 팀장님 덕분에요.. 아.. 그래요? 어.. 저는 그냥.. 한 팀장님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 덕분에.. 많은 도움 됐습니다.. 아.. 그렇구나.. 우리 팀 시너지 완전 대박이다.. 아 자 그러면 일단.. 놀이공원 리스트들을 한번.. 아 놀이공원은.. 네버랜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.. 여름 태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야외에 있는 네버랜드가 좋잖아요? 하긴.. 반짝반짝 느낌 내기엔.. 좋을 것 같긴 하네요.. 그건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. 네버랜드는 너무 넓어서.. 아무래도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. 그래서 다른 장소를 섭외하는 게.. 아뇨.. 네버랜드가 여름의 감성을 담기에는..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. 저도 그 생각에 동의.. 섭외 가능하죠? 어 네.. 가능하죠.. 진행시키겠습니다.. 그러면.. 각자 잘 준비해서.. 촬영 때 뵙는 걸로 하죠.. 좋습니다.. 필요한 거 있으면..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. 네.. 진행 상황 보고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.. 좋습니다.. 자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.. MD님.. 저랑 잠깐 얘기 좀.. 아 네네.. 오늘 수고했어.. 다음에 또 봐.. 어 그래.. 저기 성욱아.. 아.. 아.. 미안.. 어.. 나 파일 두고 와서.. 아.. 파일.. 그토록 원했던 설렘을.. 왜 지금에서야 느끼는 걸까.. 그토록 원했던 설렘을.. 왜 지금에서야 느끼는 걸까.. 어.. 그.. 촬영 날.. 네버랜드에서 말이야.. 그.. 어.. 누나 오래 걸려요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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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얘기할게.. 갈까요? 응.. 아.. 주차권.. 먼저 내려가 있어요.. 응.. 그.. 네버랜드에서 말이야.. 촬영 끝나고 중앙광장에서.. 기다려줄래? 할 말 있어서.. 알았지? 왜 이렇게 된 걸까.. 내려가세요.. 아.. 아니요.. 수월이었습니다.. 수월이었습니다.. 아직 안 내려갔나요? 헤이.. 여러분도 잘.. 수월이었다.. 수월이가 담아요.. 한 번 해주세요.. 아래.. 그럼ちょっと.. 오후.. 하..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촬영 끝나고 중앙광장에서 기다려줄래? 이런거 어때요? 형 왜 확인을 제대로 안했어! 어쩔 수 없다 촬영은 내가 갈테니까 형이 회사에 남아서 불량품 검수 좀 해줘야겠다 아니 촬영을... 형 당장 나이잖아. 내가 할까? 한 팀장님 어때요? 네? 잘 될 것 같죠? 이번 프로젝트. 아, 네. 네, 오세요. 네. 아, 거기서 3번이요. 네, 3번. 배터리가 없네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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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님, 완전 대박 느낌. 끝, 끝, 끝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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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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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좀 있으면 폐장시간이어서 여기 나가셔야 합니다. 아 네 저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나가도 될까요? 빨리 해야 돼요. 그리고 가실 때 그 트릭 좀 반납하셔야 합니다. 아 네. 뭘 기대한 거냐 한성우. 마 이봐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 죄송합니다. 혹시 안에 남아있는 차량팀 없습니까? 다 갔죠. 지금 몇 시인데 늦었어요. 빨리 가세요. 아 왜 문을 차고 그래? 늦었죠? 늦었어. 늦었어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